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의 마지막에 사용재료에 의한 분류 쪽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골 구조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보통 형광이라고 나오죠. 형광은 여러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보통 형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광은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H형광이나 대표적으로 I형광, Z형광 이런 것들 종류가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우리가 형광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통틀어서 형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H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H형광, 알파벳 I나 또 D형광이 이렇게 보통 명칭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형광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H형광을 우리 주변에서 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렇게 된 형광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단면 형상이 알파벳 H처럼 생겼다고 해서 쭉 길게 해서 이것을 보통 조립이나 용접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볼트 조립하는 것을 보통 형광이 됐는데 그래서 형광이나 강판 등을 리벳이나 볼트, 용접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하는 구조가 철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다른 말로 강구조 이렇게도 칭합니다. 강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강구조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게 철골 구조입니다. 그러면 철골 강제로 뼈대를 구성해서 조립한 구조가 철골 구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는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철골 구조하면 조립을 합니다. 조립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보통 현장에서 주변에 많이 보면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요 작업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철근 배근해야 되고 급부지 만들어서 그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해서 일정 시간 양생도 시켜야 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철골로 하면 조립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63빌딩 옛날에 지을 때 철골 구조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철골 구조가 9.11태로 붕괴된 무역센터 개물이 있죠. 쌍둥이 빌딩 그것이 철골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장점적인 측면 간단히 몇 가지만 해드릴 게 거기 있는 책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도야 될 것이 장점이었던 장점이 있는 게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공기 그래서 보통 공사 기간은 보통 공사를 착공해서 중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공사 기간 단축을 공기 단축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갖다가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철골 구조의 개념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는 보통 이겁니다.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보통 단면이 철골 구조에 비해서 단면이 커야지 하중을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 몸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자꾸 단면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골 구조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아파트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건물 전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중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철골 구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단점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점. 단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철골 구조는 고열에,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900도씨 이상의 하재 온도가 도달되면 강도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일 비자를 붙여서 비내하 구조에 비내하적입니다.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하성, 내하적이다 표현하는 것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보통 내하성이라고 합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그런데 안일 비자 비내하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하피복이 필요합니다. 철골 구조를 하게 되면 내하피복이 필요한 것이 보통 이 철골 구조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녹슬기가 쉽습니다. 대기 중에 방차하면 녹슬기 쉽습니다. 녹슬기 쉽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는가 하면 녹막이 칠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녹막이 칠이 필요합니다. 녹막이 칠. 그래서 보통 남성, 여성으로 따져서 구조로 따지면 남성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다. 그래서 남성들은 운동하면 보통 몸매를 어떻게 우람하게 만들려고 운동을 하고 여성분들은 라인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적인 구조가 철골 구조고 남성적인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보통 남성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분들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구조체가 철골 콘크리트로 가는 이유도 유지관리비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그 구조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구조, 목구조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찰 같은 거 있죠? 유지관리비 문화재청에서 유지관리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철골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아파트 구조가 그걸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골 구조의 특징이 자, 이겁니다. 자골 굴절이 돼요. 자골이 발생이 됩니다. 자골에 대한 고려를 해줘네. 자, 안절 자차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안게 되면 다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자골이라는 것은 이 개념인데 그래서 가늘고 길게 부재를 뽑기 때문에 하중을 가면 이렇게 휘어요. 굴절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골입니다. 자골. 자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철골 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철골 구조의 단점을 자, 철근, 콘크리트 보강해 준 구조다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뼈대는 이걸로 가는 게 쉽게 기둥이나 이런 보 같은 골조 있죠? 기둥, 보 이런 골조를 골조를 철골로 조립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철골로 조립을 해놓고요. 먼저 이거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놓고 여기에다가 철근, 두 번째 철근을 배근을 합니다. 옆에다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철근, 배근을 하고 배근하고 주위 철근, 배근을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이제 거푸집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예요. 거푸집 설치해가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드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드는 거예요.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좋은 점을 우리가 그리고 시기에 이야기하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철근, 콘크리트로 보완해 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대형 건축물이 이걸 많이 짓습니다. 그럼 보통 백화점 지면 철골 구조로 짓게 되면요. 하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 많이 이렇게 짓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요새 저런데 서울 도심지 같은데요. 빌딩들 짓을 때 이 구조로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층에서 한 50층 사이 건물이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바로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합성합니다. 그런데 얘는 무게가, 자체 무게가 단위 면적, 단위 부피당 무게가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럼 보통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얘는 무게가 2.5톤이 됩니다. 1, 2박메다 단위 자중이 2.5톤 정도가 됩니다. 2.5톤 무게가.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얼마인가요? 2.4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이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1, 2박메다 단위 1, 3제곱메다가 부피로 2.4톤인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1, 2박메다 단위 약 2.5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골 뼈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0.1톤 정도 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콘크리트 피복해 주니까 얘는 내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하,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 오랫동안 목설지 않고 견딜 수도 있는 내구적인 구조도 되는 겁니다. 수면 길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진 구조도 다 됩니다. 내진, 다 됩니다. 강력한 구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이 지진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우수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한번 봐 두시고요. 얘는 1회 시험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1회 시험 때 고르는 거. 그럼 얘가 뭔가 하면, 철골, 콘크리트 부어넣으면, 콘크리트는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으면 못 움직이죠. 그래서 접합부가 일치화가 되는 일체식 구조입니다. 얘가. 이거는 일체식 구조가 되는 거면, 구성양식에 따라서 접합부가 일치화가 되는 일체식 구조예요. 그래서 1회 때, 요거 나왔었습니다. 일체식 구조 차전하고,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1회 시험에 나와가지고요. 보통 초방, 끗발, 개, 끗발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대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계속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베대가 철근, 콘크리트고요. 자, 그럼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것은, 주상복합건물 중에 한두 개, 몇 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주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던 라멘 구조 있죠? 배웠죠? 라멘 구조, 기둥, 폭포가 꼭 더해야 된다겠죠? 라멘 구조, 그리고 내력벽 또는 전담벽식 구조 해가지고 배웠고, 그다음에 플랫슬랩 구조병, 그걸 계속 시험에 내는 겁니다. 기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그 세 번째 보시면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 3번, 각종 구조,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에서 먼저 현수 구조가 나오고 있죠? 현수 구조. 현수 구조는 보통 교량 같은 데 많이 쓰고요. 건축물에도 일부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 구조는 보통 교량에 보면 보통 부산에 강한 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케이블로 이렇게 달아매라서 이 교량을 갖다가 이 주탑을 세워놓고 주케이블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매놓은 거예요. 케이블. 그래서 제가 케이블을 붉은색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달아맨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로 달아맨 구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현수 구조입니다. 그럼 현수 구조가 강한 대교하고 여러분들 저기 남해안 가면 충무대교인가? 그게 우리나라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영정도에 가는 다리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두 개 다리가 있죠? 영정도 더 가는 인천국지공항을 가면 다리 두 개 중에 하나가 현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로 달아맨 구조가 현수 구조입니다. 그러면 달아맨 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무슨 힘을 받게 되는가 하면 작용되는 힘은 여기 차량이 위에 무게가 가해지면 여기가 케이블이 잡아당기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케이블에 작용되는 힘이 인장력이에요.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응력. 응력이라는 것은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했다?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하중에 많이 가해지면 케이블이 많이 잡아당겨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서예대교는 현수 구조가 아닙니다. 서예대교는 어떤 사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수 구조, 현수교하고 사장교하고 차이점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교량을 봤을 때 주탑이 서는 건 같은데 케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건 사장교고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된 것. 서예대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현수구입니다. 이렇게 된 건 사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예대교가 그때 낙래 맞았거든요. 낙래 맞았는데도 괜찮은 이유가 이건 하나 떨어지도 괜찮은데 얘는 위험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현수교는 케이블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떨어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장교라고 하고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언급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교량에만 거의 쓰는 형태라서 그래서 이 현수구조는 케이블로 달아냈기 때문에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지배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이번에 보면 셀구조에 나오죠. 셀구조는 조개 껍질 그 공면 형태로 만든 거예요. 달걀 껍질 이런 공면 그 공면으로 우리가 된 거죠. 그러면 셀구조는 보통 일반 거기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시드니 오페라우스입니다. 보통 잘 모르고 호주에서도 하면 자꾸 시드니 이런 분도 있죠. 호주에서도 시드니 아니냐. 이거 하도 많이 본 게 시드니를 많이 봤거든요. 시드니가 세계 몇 대 항구 중에 하나죠. 맞죠?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도 배워가지고 호주에서도 하면 시드니가 아닌데 자꾸 시드니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셀구조입니다. 그러면 셀구조, 사람이 이겁니다. 원래 사람이 동일한 힘을 딱 가해가지고는 달걀, 생달걀을 못 깬답니다. 똑같은 힘을 가해주면 그런데 어느 한쪽 힘을 세게 주기 때문에 달걀이 깨지는 겁니다. 동일한 주문을 주면요. 인간의 힘으로 못 깬다 카드. 같이 힘을 가하면 그 공면에다가 그래서 그 공면내응력으로 전달하는 게 셀구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한 번만 언급이 되고 그 다음부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 둘 거는 이겁니다. 이 셀구조는 보통 그 공면이죠. 이 면내응력으로 그래서 보통 힘을 다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3번에 입체 트러스 구조 있죠. 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 그러면 그냥 트러스 구조든 입체 트러스 구조든 삼각형으로 짜 맞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트러스 구조는 입체 트러스 구조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입체 트러스 구조는 짜 맞추는데 그러면 철재나 목재를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2차원적이면 이거예요. 2차원적이면 2차원으로 짜 맞추는 거고요. 이거는 3차원으로 짜 맞추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짜 맞추는데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데 2차원적으로 짜 맞추는 거에요. 3차원적으로 짜 맞춘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페이지 거기 우측 페이지 보시면 그 사진 보시면 얘는 3차원적이잖아요. 위에 그림도 있고 밑에 있죠. 밑에 사진도 있습니다. 이거는 3차원적으로 짜 맞췄다는 거예요. 지붕틀 지붕틀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틀어스 구조는 이런 거예요. 지붕틀 같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2차원적으로 짜 맞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붕틀 같이 이렇게만 짜 맞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렇게만 짜 맞춘 겁니다. 2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틀어스 구조고 3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입체 틀어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틀어스 구조는 알아둘 것이 지붕틀에 많이 쓰는 거예요. 지붕틀에 쓰는 거예요. 지붕틀 지붕틀 구조에 사용이 되는 것이 틀어스 구조나 입체 틀어스 구조인데 그러면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보통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틀어스 구조는 삼각형으로 짜 맞춘 겁니다. 짜 맞춘 구조입니다. 짜 맞춘 구조가 되는데 짜 맞춘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삼각형으로 교수님이 쓰는 용어로 합시다. 삼각형으로 조립한 구조라 보시면 되는데 이때 잘 알아두실 거 이걸 기억을 해놓으시죠. 그런데 접합이 자 이 트러스 구조는 접합을 어떻게 해놓는가 하면 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아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핀접합이라고 이렇게 해서 간혹 가다가 나중에 보실 분들이 있을 분들은 여기 이 구조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서울에는 보면 자주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꼽아 놨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핀접합이라고 이렇게 접합을 트러스 구조의 접합법을 핀접합이라고 합니다. 핀접합 그래서 이 개념 알아두시고 이거 가지고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두실 때 저겁니다. 거기 부재가 무슨 힘만 받도록 한다? 축방향력 만 받도록 한다. 축방향 그래서 힘을 부재가 축방향력 만 받도록 하는 겁니다. 축방향력 그래서 축이라는 것은 쉽게 길이 방향의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축 개념은 이걸 축이라고 했습니다. 축은 이걸 축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부재가 있을 때 이 도면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심이고요. 도면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해요.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한 선 이것을 축이라고 합니다. 이걸 축 그러면 길이 방향을 축방향력 그 방향으로 작용되면 힘을 축방향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재의 길이 방향을 무슨 방향 축방향력 이라 보시면 그 방향 축방향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방향력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장력 하고 누르는 힘이 압축력 잡아당기고 누르는 힘이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방향력 이라 축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냐면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서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에서 눌러지죠 그리고 누가 거기서 잡아당기면 이 두 가지 힘이 작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커튼을 구조가 나오죠 이 정도까지는 혹시나 알아둡시다. 4번에 커튼을 구조 커튼을 구조 커튼을 커튼을 이라는 것은 커튼을 역할을 하는 월벽이다. 월은 사실상 벽이에요. 월은 이 벽을 나타내는 게 커튼과 같은 벽이다. 그럼 커튼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커튼은 옛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시선 차단 이죠 시선 차단 그런데 사실 요새 도심에는 사실 커튼을 화려하게 흰색 이런 걸 알 필요 없고 밖에 하도 밝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도 피곤한 게 그죠 약간 어두운 데서 자야지 숙면 하고 잘 자는데 밝고 밖에 가고 너무 특히 주변에 광고판이 있으면 광고판 밤새도록 해놓으면 도로에 너무 밝죠 너무 밝게 지내면요 제가 좀 피곤합니다 잡는지 안 잡는지 좀 피곤한 게 그겁니다 숙면을 못 하면 그러면 커튼과 같은 커튼은 막는 역할을 개념하죠 그러면 이 벽은 원래 어디입니까 수직 벽체 잖아요 그럼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커튼을은 쉽게 지금 공장 생산품으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이다 이렇게 외벽을 최근에 옛날은 비내력벽을 외벽을 공장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하는 거예요 생산품으로 조립하는 벽을 보시면 조립하는 벽 벽체를 커튼을 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커튼을 그럼 제2롯데월드나 바로 여러분들이 육산빌딩 벽 바로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종류는 많습니다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ALC가 될 수도 있고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공장에 생산한 제품 가지고 벽을 조립하는 벽을 커튼을 이라고 합니다 커튼을 그러면 커튼을 도입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외벽을 콘크리트나 벽돌로 짓게 되면 무게가 어떻게 너무 많이 나가요 건물이 고층화 되다 보니까 건물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얘는 외벽 조립하는데 이 커튼을 구조는 내력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일 빗자 써서 비내력벽 이라는 거야 비내력벽 그래서 상부의 건물의 자중이나 건물의 고정화중이나 하라중 같은 걸 분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상부 하중을 상부 하중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중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분담하지 않는 벽이에요 그래서 상부 하중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현행 아파트 있죠 아파트 벽은 내력벽으로 만들어집니다 철거 콘크리트 내력벽 전담벽 만들어져서 상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함부로 철거 해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발코니 쪽 있죠 여러분 용어로 베란다 학장 있죠 고기는 고기 내력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가면 벽이 이렇게 서있죠 그 벽은 내력벽인 겁니다 그러면 그 벽이 최상층까지 연속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 벽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4번 보시면 시공 가정입니다 시공 가정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시공 가정에 의한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 습식 구조가 나옵니다 습식 습식 구조하고 두 번째 근식 구조 두 가지 차이점은 물의 사용 여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구조 습식 구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근식 구조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물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를 나눈 물을 사용하네 물의 사용 여부 가지고 다루는데 그러면 습식 구조 하고 근식 구조 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콘크리트 는 시멘트 제품 들어가면 물로 비벼 야 됩니까 안 비벼 야 됩니까 비벼 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습식 구조 가 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까 봤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다 무엇이다 습식 구조 습식 구조 그러면 벽돌 구조 벽돌 구조 그럼 벽돌은 뭘로 싸야 되는가 모르타로 싸야 돼요 시멘트 모르타로 물로 비벼 줘야 되거든요 쉽게 모르면 이거 생각하면 콘크리트 모르타로 시멘트 제품이 들어가면 물로 반죽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무슨 구조다 습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구조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근식 구조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근식 구조하고 섭식 구조의 차이점은 그러면 계절에 영향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사용하면 겨울에 물을 사용하면 얼죠 그럼 공사 어렵겠죠 그래서 계절에 영향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섭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겨울철 공사를 동기 공사라고 합니다 겨울철 그럼 얘는 겨울철 공사가 어렵죠 겨울철을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겨울철 공사를 동기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가 이건 어렵죠 공사가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얘는 겨울철 공사 동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겨울철 공사가 가능한 거죠 얘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근식 구조 들겨받고 섭식 구조 계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보시면 현장 구조 하고 조립 구조 가 나옵니다 세번째 보면 현장 구조 현장 구조 하고 조립 식 구조 조립 구조 프리 팩 구조 조립 식 구조 나오는데 조립 구조 구조 자 그럼 두가지 비교 이거는 이겁니다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하나 이거죠 부재 생산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하니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예요 시공 과정 그러면 현장에서 모든 부재를 재료를 제작 가공하는 게 현장 구조 입니다 그 반면에 조립 구조는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한다 공장에서 하는 이거는 부재 생산을 공장에서 하고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현장에서 이건 다 현장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모두 현장에서 부재 생산 이루어지는데 부재 생산 공장에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운반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 하는 거죠 현장 조립 하는 구조 이것이 조립식 구조 개념 이 되는 그래서 조립식 구조 초반에 만 나왔어요 지금 나오면요 종합문제 지문밖에 없어요 초창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동안요 80년도 하고 90년도 그 사이 조립식 약간 붐이 있었어요 80년도 그때 그때까지 논문도 내고 공포 내고 그런데 현장에서 아파트는요 조립 구조로 지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론상은 좋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소음 때문에 안 돼요 특히 공동주택에 소음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소음은 괜찮지만 공동주택에서 자고 막 이랬는데 짜증나가지고 저번에 자기 집 딴인데 가가지고 위에서 뜯은다 저 굴거 으런다고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관소음에 대한 시험이 나왔거든요 내가 요번에 안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사고가 나온가요 확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고 사고 2분의 100% 나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앞에 나왔는데 또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사성으로 낸 겁니다 그게 그런 문제 그래서 조립식으로 하면요 난리 납니다 이 사건 사고가 더 심합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가 만들어도 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조립식으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론상은 괜찮은데 실제는요 소음이 심합니다 제가 조립식으로 진 있잖아요 호텔에 갔다가 시끄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 학원 잡아줘가지고 내려가면요 아침 서울에서 강의하고 막차타고 내려가면요 거기 4시 4시인가 4시 반에 도착하거든요 부산역 새마을을 타고 내려가면요 KTX 없어지죠 새마을을 타고 내려가면 4시 도착해서 가가지고 숙소 잡아주는데 그 숙소가 벽을 조립식으로 해놨습니다 역방 소리가 다 들려요 역방 소리가 다 들리면 조립식이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러면 조립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몇 가지는 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공장 생산품의 특징이 뭡니까 해결적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거의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글씨만 알면 거의 맞출 수 정도로 내는데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그렇고 그러면 얘는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자 이런 특성을 알아두는데 접합보 접합보 일치하는 어렵습니다 조립하기 때문에 접합보 일치하는 어렵습니다 부제를 접합보로 일치하시길 수는 없습니다 조립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접합보 일치하는 어렵다 일치하는 없습니다 일치하 잘못 썼습니다 문장 이상 했었대 접합보 일치하 어렵다 문장 이상하게 써네 접합보 일치하 어렵다 자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조립식구는 다양한 다양한 외형 추구가 추구가 곤란하다는 환경 적인 장면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복 입는 시절 생각 하시면 됩니다 교복 입으면 다양성이 없죠 군복 입고 군복 입고 교복 입고 교복 찾기 힘듭니다 한꺼번에 확 나오면요 찾기 힘듭니다 안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하고 가족들이 훈련소에서 찾아왔는데 저를 못 찾아오더라구요 내가 좀 얼굴이 변했었던 것도 있고 군에 가기 전에 50 몇 킬로 뺏기 안되는데 군에 가니까 열심히 체력을 시간대 탁탁먹고 그러니까 살도 약간 찐 상태에서 군복 입고 오니까 못찾아요 내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왜 날 못찾아 오냐고 다 똑같네 군복 입고 오니까 다양성한 외형 추구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그 넘겨보는 그 다음에서 그 세 번째 프리캐스트 부재 라고 나옵니다 프리캐스트 부재 자 뭐 공장이나 현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합니다 프리캐스트는 미리 미리 제작된 부재다 이렇게 보십니다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 라고 합니다 쉽게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미리 제작한 거죠 그럼 보통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 지을 때는 보면 현장에서 뚝딱뚝딱 하죠 공사장에서 막 다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문제죠 남의 배려가 없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두 건 다 TV 보면 다 뭐가 문제입니까 땅팠는데 땅파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이 흥망이 문제죠 여기 문제입니까 여기에서 이게 침하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디 아파트 단지 옆에 도로 침하 됐고 아 제가 옛날부터 우리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 유치원도 아니죠 붕괴 되잖아요 왜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네 사실상 그래서 특히 이 연약지반은요 보강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 양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앙커화만 많이 기부해야 돼요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심어주던지 아니면 여기에 보강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인접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강을 미리 해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한다 안한다 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심각한 것이 뭔가 우리나라 국책사업이나 공기업들이 할 때도 보강을 안 해준다 는데 쉽게 지하철공사 같은 거 하죠 그럼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보강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원인은 압니다 자기들 공사 때문에 된 거 분명히 아는데도 오리발 내밉니다 인과관계 설명하라 하죠 그거는 인과관계 설명은요 내가 보기엔 일반 주민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다 설명해요 맞죠 그럼 공사자 인과관계 안 그렇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법원이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거 죠 약자한테 설명하라 하면 됩니까 그걸 맞죠 돈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뭘 설명하라는 겁니까 법이 있는 사람 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사도 다 그렇게 판결하잖아요 있는 인간 위주로 판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공사도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지 성능상 분류해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내진구조 나옵니다 제 방지 성능상 내진구조 내진구조는 이걸 기억할까요 내진은 지진이나 진동 이런 것인데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진구조 라고 하면 돼 내진구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내진구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식 구조들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나 가구식 철골 구조나 목구조 같은 것은 내진구조 해당이 돼요 이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경주의 지진이 났을 때는요 담장이나 기왓장 흘러내리는 게 다예요 근데 포항이 오니까 틀어지죠 맞죠 그리고 액상화 문제가 있습니다 액상화 액상화가 생기면요 집안인데 집안에 액체처럼 그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액상화는 보통 매립지가 문제예요 매립지 절대 땅을 사면요 꼭 보고 사야 돼요 과거에 뭐였는가 변천사를 그래서 안 좋습니다 매립지 매립지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땅 사과 집 질다 가면 매립지 사면 안 됩니다 흔들어 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카이도 가죠 지진한 거 미리 비가 온 상태에서 물이 머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어 버리니까 확 흘러내리는 겁니다 액상화 있는 상태 액체처럼 움직이버리니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옛날 제 강의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요 삼천까지는 남에게 양보를 하세요 저는 강의 시작하면서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천 아파트 딱 있으면 미리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데 아파트 어디에 있는가 자 이겁니다 밑에서 삼천까지 남에게 양보하시고 그리고 척벽 라인 있죠 척벽 라인 양쪽에 척벽 라인 이것도 남에게 양보하세요 그리고 이 조만간 좋다는 위에 있죠 맞죠 이것도 남에게 양보하세요 내가 딱 명심하세요 이거 양보하시고 뭐 어디 놀러 갔습니까 전망 좋은데 가세요 전망 좋은거는 이겁니다 집에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이 있죠 다 출근하고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는 한 분이 집에 있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전망 좋은데 명심하세요 전망이 좋은데 그럼 간혹 가도 이러면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왜 살지 이러면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답니다 우울증이 되도록 너무 팍 티면 안좋아요 몰라 그게 풍수지리학 쪽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신혼 때 괜히 전망 좋은 데를 가가지고 우리 아이 포즈를 많이 긁었어요 그리고 풍수지리학을 강의하신 분이 강의가 딱 하대 전망이 너무 좋으면 안된다고 막 쭉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다음에 이사 갈 때 전망을 조금 줄인 데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요 아주머니도 많이 사귀고 나를 별로 안 끌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풍수지리학 쪽으로 그래서 이런 데 빼고 여기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농가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 했을 때 밑에 다 쳤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 학생들한테 와 선생님 이야기 딱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필로틱우조 사지마라고 포항지진제 필로틱은 들었고요 내가 이야기한 게 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흙막이도 내가 맨날 이야기했거든요 보강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사건 사건 막 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진구조는 이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내진구조는 이런 것도 내진구조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조적식구조 이건 내진구조가 아닙니다 조적식 자 조적식은 벽돌구조죠 벽돌구조 이런 블록구조 이런 돌구조 얘들이 조적식 조적식구조는 내진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적식구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조적식 구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재방지 그래서 이제 내아구조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아구조입니다 하재 자 그리고 잠깐 휴식하고 이제 2장의 기초구조 파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파트 보시면 기초구조는 들어가도록 합니다 위험하 Cuomo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선